지금 가게 카메라에 오는거야 대화적인 벌써 나오자마자 다 퍼먹었고 다 퍼먹고 뼈 너 너 여기 나가야지 대신 영상도 많고 무조시간이 낸니까 많아야지 고추 감사합니다 콩나물 막창도 거의 다 된거죠? 네 아 막창은 된거에요? 아니 이건 대창이야 막창은 종이잖아 그것도 거의 됐어 아 맛있겠다 숯불이니까 맛있을 수 밖에 없지 안녕 제가 맛있는거 해드릴게요 니가 시간이나 있겠는데 마사지나요 아 아 아 뭔데 얘기를 해줘야 보지 네 그냥 그냥 형 기록 남기는거에요 아직 아직까지 누굴 보여주는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보여줄 단계가 되면 아 장아 지금 타고있어도 안돼 응? 아 아 타고있어요? 어 뭐 100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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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만